안녕하세요 류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을 했는데 근데 자 이런 고생은 올해 이제 계속 쭉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고생을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제가 이거 주요 문항들을 막 분석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혹시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했던 거 말고 다시 한번 봤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 했었는가 복귀를 한번 했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론 고생을 했지만 이거 의미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자 나의 플레이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보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 요번 시험은 일단 총평을 잠깐 하자면 그러면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 독서가 네 변별갑이다 자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네 7문제가 또 독서더라 그쵸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따가 이제 저랑 해볼 건데 네 입문 지문이 어려웠다는 거 우리는 입문 지문을 약간 깔고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서도 네 이야기하죠 입문 지문이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요번은 좀 그랬어요 입문 지문이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제 요 현대시가 나왔을 때 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현대시가 여러분들 EBS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연계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 EBS랑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였느냐 현장 독해 능력 그러니까 시를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읽을 수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6평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현장 독해 능력 플러스 EBS 연계빨 두 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EBS 연계빨만 생각하면서 현장 독해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6평에서 박살납니다 자 그러니까 시를 순수하게 어찌 됐건 현장에서 모르는 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석하는 연습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 자 현장 독해 그거 순수하게 실해석하는 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의 강좌 중에 네 접신 강좌 있어요 제 첫 강좌인데 시즌 1인데 거기에 네 프레임 리딩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시 두 개가 낯선 게 나왔는데 사실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저는 근데 뭐 이 1번 문제 그것도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선지만 그냥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다른 건 어렵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좀 한번 파보자 라는 건데 자 지금 1번 선지를 보면은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표현상 특징이잖아 그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야 되니? 하나씩 하나씩 검색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않아? 근데 이제 나를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야 나의 의태어가 있었는가? 자 이건 찾아야 됩니다 자 나에서 앞에서 부터 한번 싹 훑어볼까요? 네 의태어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근데 의태어가 뭔지 알지? 의태어가 뭐야? 어떤 모양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말인 거잖아 그치? 음 여기는 일단은 없었고 자 보이네요 보이네요 이렇게 있네 총총이 그치? 걷는 모습을 지금 흉내내는 말 총총이 그쵸? 총총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해보자 어 일단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근데 뒤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또 한번 보는데 없는 것 같고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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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그쵸 또 있네요 그쵸 뱅뱅 그쵸? 자 그 다음에 어 야야야 어정어정 또 있네 그치? 야 이정훈 씨야 네 개나 나와있네 그치? 자 나에는 의태어가 네 개 존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하지 않을게요 검색해봤죠? 그쵸? 네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보세요 가와 난리나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거 봤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의태어들이 지금 수식하는 말들인데 어떤 행동이랑 관련되는 말들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네 C 컨디션을 자 드러내 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의태어 썼어요 라고 했을 때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그냥 아 요거는 자연스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도 크게 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네 적절한 거라서 답은 1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5번을 해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끊으라고 자 그리고 검증 들어가는데 이건 거야 뭐냐면은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라는 말이 있을 때 야 이걸 통자로 이렇게 가져가지 마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시적 대상을 지정을 일단 해야지 지정을 해야지 뭐 할 수 있어? 변화 과정을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에는 어떤 시적 대상이 있었는가? 자 가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화되어 있단 말이야 뭐야? 자 설목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 그치? 보기 문제에서 나왔지만 이 설목은 뭐다?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말이었어 근데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날 자 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슬픈 감정 자 그 다음에 혼자 자게 했고요 자 그리고 설목 다시 언제 나오는지 볼게요 자 어떤 때에 자 이 나무는 영력히 이 나무를 담고 영력히 이 마음을 담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도 얘는 나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이었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치 않아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얘들아 시적 대상이 가에서는 아 설목이구나 근데 변화 과정은 없구나 이런 종류야 결국에는 5번을 답을 해서 틀렸던 사람들은 아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은 느낌적 느낌 야 국어 문제를 느낌적 느낌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확인사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아 5번을 답을 한 사람들은 뭘 고쳐야 된다 문제를 느낌으로 푸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치 자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어떻게 된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시는 어찌 됐건 이 문제를 조금 많이 틀렸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꼼꼼함이 모든 게 달려있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고전 3문 두 작품이 같이 나왔었는데 우리 봅시다 자 우리 1연의 선율환생이랑 그 다음에 또 작품이 하나 더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설홍전이 나왔는데 근데 이 두 작품 모두 여러분들이 낯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고전 3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였냐면 현장 독해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아까 현대시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문학이 공부가 될 때 현장에서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가 있어야지 자 EBS 연계빨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혹시 아 현장 독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은 네 아까 C는 프레임 리딩 그 다음에 자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생 리딩이 있어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15번 문제를 들어갈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기 문제를 좀 어려워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보기와 지문 간의 관계가 네 발문에 나온단 말이야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보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는 예시가 되고 적용을 한다는 느낌인 거거든 자 근데 이제 보기를 보면은 상국유사의 선율환생은 자 그러면 선율환생 설명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승행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판단을 통해서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적인 특징 특히 이제 특정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러한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롱절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승의 행위에 대한 네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비슷한 패턴으로 써있죠 어찌될껏 선율환생에서는 요거 자 그 다음에 서롱절에서는 요거 자 설명이 있는데 그리고 물론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서롱절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였다 자 우리가 사실은 저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했다라고 돼 있구요 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체험에 구체성을 더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음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저승체험에 구체성이 생기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환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 마지막 구간은 또 뭐다 여기에도 걸려요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선지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선지를 분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근데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선지를 한꺼번에 쭉 다 읽으면서 접근하시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카트 자르고 자 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도 걸려있지만 이거는 지문 나에서 있었냐 없었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뭘 만들 수 있어 틀린 선지를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요 내용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그쵸 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윤리의식 이야기가 놨어 자 윤리의식 아까 어디 있었어 이거 보기인 거잖아 그러면은 논리를 한번 보라 이거야 발문에서 뭐라고 그랬어 발문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 나를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보기에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보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이 말이 있단 말이야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 이러한 윤리의식인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석이 되면 되냐면 얘를 잡아온 사건에서 이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까지만 이제 체크가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것까지 체크가 되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애를 잡아오는 거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 확인 한번 해보자 어쨌든 지금 들어가니까 한 사자가 20전 여하를 끌고 오고 있어요 자 근데 쇠뭉치로 치니 막 쳐 그치잖아 유혈이 낭자다 자 쟤는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까 사자가 대답해 주죠 자 요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국녀로서 야 안남국이 어딘지 몰라도 돼 그치 자 근데 한 베트남 정도 됩니다 자 국녀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생겨서 잡아왔어 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의 죄를 봐봐 신하와 간통하였다 그치? 어진 성군을 죽였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 아까 확인해야 될 게 뭐였어? 지조와 절개? 이거였잖아 요 말을 보고 아 지조와 절개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어긴 거잖아 지조와 절개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뭘로 맞아? 쇠뭉치로 맞는다 요 얘기거든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를 지조와 충절이지 그치? 이 충절은 뭐 물론 임금에 대한 거죠 그쵸? 근데 요거를 못 끌어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그 대화의 내용을 특히 사자의 말에 요게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맞는 말이라서 자 지워볼게요 자 근데 이제 4번 선지 한번 보자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요거 하나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하는 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금하는 것이 자 카트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자 이것도 역시 존재하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확인이 되져야 하는 것이고 자 요 두 가지가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 자 그럼 이제 그냥 윤리적 정당성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뭘 확인했었니? 자 여기서 수식하는 이 말 있잖아요 그치? 자 요 말을 검색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요 내용이나 요 내용 이 두 가지가 다 모여야 되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들에 의해서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치? 자 근데 이제 봐봐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거 확인 한번 해보자 청을 하는 장면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여인이 울면서 절을 하고 청을 합니다 청을 하는데 근데 그 앞 내용 봐봐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돼있어 그러면 염라대왕의 말을 한번 보자 이거야 내 수명은 비록 다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돼있어 그러면은 돌려보내는 이유가 뭔거야? 넌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어 이거 누구 결정이야? 염라대왕의 결정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승으로 돌아오는 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길의 여인을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인이 청을 한 것은 맞지만 맞지만 자 이 청에 의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정당성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염라대왕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가랑 관련해서 내용 어때? 잘못됐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랑 관련해서도 있잖아 염라대왕의 서롱에게 책임을 추궁한 것이 그러면 그것이 또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인 정당성을 주느냐 자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것도 내가 확인을 한번 시켜줘 볼게 봐봐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우리 봐봐 서롱한테 얘기하는 것 들어봐봐 야 너는 이 새끼야 하면서 너 잘못했어 이 새끼 어? 너 너 잘못들 막 열거를 해요 그쵸?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죄상을 아래라 이게 뭐하는 거야? 책임을 추궁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말에 의해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는 정당성 확보가 된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정당성 확보되는 얘기가 아니 이승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근데 실제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호령을 높여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여 황건으로 싼 납풀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내는데? 그잖아 자 근데 이제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지다 하더라 혼내주고 있는데? 그치 않아? 벌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 자 근데 서롱이 말을 합니다 자 홍이가 소자는 만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어나 어? 제가 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리어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시는 천도를 아사 먹사오리까라고 돼있어 야 내가 죄는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자 어린 석연의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었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자 먹사오니 라고 돼있어요 그럼 봐봐 천도를 아사 먹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떨어진 열매를 그저 먹었을 뿐입니다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요 라고 돼있어요 저 그냥 떨어진 거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번 죽사와도 자 이 밖에는 다시 아랫말삼이 없사오니 자 복궐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여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세요 똑바로 판단하셔서 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합니다 뭐라 그런지 보세요 너를 지옥에 가둬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 돼 니 말을 들으니 일리가 그러하다 어? 니 말 일리 있어 자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네 방송하거니와 이루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야 방송하는 게 뭐야? 야 내가 이승으로 너 다시 보내줄게 그럼 이승으로 보내주는 이유는 뭐야? 서롱이가 이야기한 것을 일리가 있다라고 왕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이 말 자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 자 왕이 했죠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라 서롱의 말에 뭐한 거? 자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해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두 개나 다 틀린 거야 그치 자 여기 두 개나 다 틀리는데 이런 거 손대는 건 뭐냐면 자 있던 얘기 있던 얘기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 자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죠 제가 네 법지문은 사실 패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개 지문 중에서 법지문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패스라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입문 지문 요게 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얘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야 자 근데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해줄게 자 얘가 왜 읽기가 어려웠는가 생각을 해보면 철학 지문들은 되게 관념적인 요소를 다룰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지문에서 전달해주는 어떤 내용을 정말 관계성을 아주아주 신경 써서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잘 안 됐으면 요게 어려웠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구철학 전통에서는 이라고 돼있어 자 그러면은 서구철학 전통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데 암 즉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암이랑 그 다음에 지식은 두 개가 같은 거야 그치 자 이것은 정당화된 내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라고 돼있어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지금 뭐야 같은 거지 그럼 봐봐 근데 얘는 마지막에 믿음이 걸렸지 그냥 믿음은 안 돼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만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정당화된 믿음이어야 된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돼있어요 자 근데 여기 구간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재진수의 연속이었어 볼래? 자 믿음 있지 참의를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이유 근거 있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도 봐봐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라는 말 있지 그치 인식 주체가 S가 P를 자 믿고 있고 라고 돼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건 뭐야 믿음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이렇게 돼있잖아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 지금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찍어준 거죠 자 그럴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믿을 수 있다 그게 뭐다? 지식이라는 거야 그치 않아 그리고 즉 아 요런 말 고맙잖아 정당성 참 믿음 원 투 쓰리 자 이미 앞에서 나왔던 자 순서는 약간 바뀌었어요 자 근데 평가원은 이 순서도 아마 맞춰줄 건데 근데 순서를 한번 맞춰볼까 얘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믿고 있다 3번 네 순서는 조금 네 틀어져 있어요 근데 네 평가원에서는 아마 순서도 맞춰줄 겁니다 자 근데 3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어 자 첫번째 문단 딱 읽고 원 투 쓰리 묶으면 뭐? 뭔 거야? 지식의 조건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첫번째 문단에서는 서구 전통 철학 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줬다? 여기서 네 지식의 조건 이야기해줬다 자 그럼 그 지식의 조건은 무엇이냐 3개가 있었다 요렇게 지금 돼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첫번째 문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두번째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구의 전통적인 이승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3가지 요소 자 앞내용에 대한 요약이네 그치? 지식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겟티어 자 그럼 봐봐 겟티어는 앞선 내용에 대해서 뭐다?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비판적 관점인 거지 근데 이게 뒤에도 문제풀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 필요충분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일 거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상황적인 측면인데요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요 자 안에서 들리는 환호상을 들었습니다 자 나는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고 믿게 되었대요 자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자 실제로 한국이 꼴을 넣어라고 돼있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앞 내용에 견져본다면은 그럼 이건 뭐야?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쵸? 사실에 부합하는 거지 자 근데 이때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는 믿음은 정당화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바로 꺾어버립니다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러면 뭐야? 나의 믿음 꼴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뭐다? 잘못된 근거에 의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대 그러면은 봐봐 한국이 득점한 거는 맞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꼴 넣어서 소리낸 게 아니었다고 그잖아 그럼 뭔가 부족해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이 믿음은 지식이 될 수 없어요 그치잖아 분명히 자 흐름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내가 믿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참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졌으니까 참이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네 그 믿음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은 그러면은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지만 근데 더 체크됐어야 되는 게 있잖아 그치잖아 추론이 맞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get your 이유 인식 논자들 나옵니다 자 get your 이유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언가 정당화 기준 더 필요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네 인식 주체 자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제적인 것인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했어요 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그냥 짧게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 자 여기는요 그냥 보세요 내재주의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준 다음에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음과 믿음이 있는데 그 다른 믿음에 의해서 얘가 정당화되는 게 그러면 원래 믿음은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내재주의인 거지 그치 자 반면 외제주의 자 외제주의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검증을 할 때 정당화는 뭐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 그죠 뭔가 이제 감각적인 걸 동원을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인지 과정을 통해서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 자 이거를 내가 믿는다고 하자 믿음이 있어 외제주의자들은 책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뭔 거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자 우리 아까 인지 과정인 거지 그치 그게 있어야지만 정당화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가 지문이랑 관련 있는 문제를 하나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 엄청 틀렸잖아 그치 16번 그치 자 16번에 1번 갑니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참 정당성 참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어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얘만 딱 본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어 그러면은 뭘 검증을 안 한 것이냐 얘를 검증을 안 한 거야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가 자 추가적인 조건은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 뭐다 필요충분 조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가 포인트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면은 답은 뭐야 1번이 네 근데 자 물론 어려웠던 거 인정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자 확인해주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란 말이야 확인해야 될 거는 다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 라는 거 자 그거 하나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답을 해서 많이 틀렸었느냐 제가 확인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 그래 우리 2번이랑 그 다음에 4번 네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2번 4번 겟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말은 예 분명히 분명히 세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예시를 들어줬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까 잘 생각해봐 골을 넣는 동시에 환호성이 터졌는데 승진축하였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뭔 거야 우연적 상황인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화까지 시켰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잘못된 지식이었잖아 그치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2번을 손을 조금 댔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 선지에서 겟티어 이후에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문제 자 이 문제 누가 제기한 거야 겟티어가 제기한 거잖아 그치 자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자 맞아 정말 조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식론자들이 어떻게 접근한 거다 자 추가적인 조건으로써 자 그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이냐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믿음에 의해서 될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외제적 조건에 의해서 될 것이냐 이걸 더 침충적으로 따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식론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읽으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겟티어가 하는 얘기랑 인식론자들 이 사람 이후에 인식론자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냥 겟티어만의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건 좀 네 그래서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찌됐건 자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자 꼼꼼하게 다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네 우리 19번을 좀 먼저 풀게요 왜냐하면은 이 19번이 우리 또 방금 읽었던 거랑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19번 문제가 네 5단은 1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가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니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네 외제적으로 봐야 돼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 기억이라고 하는게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한국이 방금 꼴을 넣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인 것인데 그러면은 외제론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믿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답을 정답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표현이 네 완전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지금 조건이 다 걸려있단 말이야 외제의 관점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자 끝에 보세요 지식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다 자 지식이다 지식이다 라고 되어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판결은 이 믿음은 과연 지식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뭐겠어 자 지식이 된다 안된다의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은 이 근거 자세하게 봐 이 근거는 외제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 뭐여야 돼 객관적인 어떤 정보 그치 않아 자 외부에서 발견되는 감각으로 인지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 선생님이 결론부터 그냥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돼 왜냐 자 보세요 만약에 지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 그 내가 이렇게 소리를 들었잖아 그치 자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은 것도 맞아 근데 뭐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거라잖아 자 이거 뭐야 외부에 있는 정보잖아 이거를 확인을 했다면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9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식이 아니다로 제가 둘로 좁혀놓고 생각을 할게요 근거 확인 한번 해볼게 기억에서 내비듬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정당화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추론이 나왔어 이 추론은 니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추론은 이건 뭔 거야 내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인 거야 이거는 뭐야 내재 관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자 근데 2번을 한번 볼게요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 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님으로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거를 알아내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대상을 자 체크를 했어 이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외부적인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나의 믿음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지식이 아니다 자 그래도 답이 2번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처음에 답을 어떻게 된다고 윤곽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외제의 관점 외제의 관점의 근거는 객관적인 정보여야 돼 자 그걸 바탕으로 지식이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대서 틀렸던 자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선지 부지하게 많이 답했어 자 요거 이제 선생님 한번 날려볼게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의 거를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어 객관적 사실이란 말이 나왔어 이 말에 니네가 다 박살난 거야 이게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오는 바람에 자 여기로 손이 다 가버린 거야 그치 않아 자 근데 체크할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함으로 야 우리 객관적 사실이랑 그 다음에 내 믿음이랑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었어 그런 얘기 없었거든 지문에 자 우리 외제적인 관점 접근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 말 있는데 이거 안 거실렸어 이걸로 걸렀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 이걸로 제꼈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호 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5번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기억에서 기억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꼴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 환호성 그건 감각적인 게 맞지 그치? 근데 형성되었고 실제한 골을 넣었다? 아 체크 안 했잖아 자 환호성 이거 무엇 때문에 형성된 환호성이냐 누가 지른 환호성이냐 자 이 환호성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뭐가 확인이 돼야 돼? 이 환호성은 축구를 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 그냥 축구를 보는 사람들 아니거든 그치? 그치? 이거에 대한 검증이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지 이해 되셨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가지문이랑 관련되어 있던 이 두 문제 이거 좀 어려웠었는데 어찌 됐건 해결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이랑 관련되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18번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18번을 풀기 위해서 나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지문도 네 지문에 난도가 좀 있었어요 자 이거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과 치지를 거론한다 시작할 때부터 쫄리죠 그쵸? 특히 동양 철학 이야기 나오면은 좀 낯설고 그치 않아요? 거부감 들고 이렇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주자가 얘기하는 격물과 치지의 관점이 이제 들어갈 건데 네 근데 자 그래서 격물의 음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니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고 또 치지는 나의 지지가 극한까지 연마고 확장해서 알매 내용에 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자 격물 치지 두 개 이제 합쳐서 문제의 격물 치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그럼 개념 체크한 다음에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네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이 말이 좀 짜증났어 그치 요거 사람의 마음이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라고 돼있어 부정의 부정이잖아 풍종이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알물 갖고 있다는 거야 선천적으로 모든 걸 내지하고 있다는 거지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이 있던 알미라고 돼있잖아 이게 같은 말이야 지금 그잖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것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도는 이런 거네 마음속에 알미 원래 내재되어 있어 내재되어 있는데 근데 자 내가 이제 학문을 정진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꺼내는 것이다 라는 거지 있던 걸 꺼낸다 자 그러면 이제 치지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육아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다 라고 돼있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격물론 뭐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내 이치를 꺼내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주자에 영향을 받은 퇴계는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합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겠네요 근데 완전히 똑같으면 어떻겠어? 기본적으로라고 돼있잖아 완전히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얘가 나올 아 예라고 표현하면 되죠 퇴계 선생님이 나올 일이 없지 그러면 여기 읽을 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공통점 차이점으로 갑니다 자 당초 퇴계는 이라고 돼있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나눠지나 봐요 처음에는 퇴계가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질을 뜻하는 물격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라고 돼있어요 자 물에 격했다가 무슨 뜻인지 잠깐 확인해볼까?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을 쫓아간다? 인식 대상 물을 쫓아간다는 거야 그치 않아? 자 마음이 물을 따라가게 되는 게 바로 네 물에 격한 것이다 자 요 말인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자 믿었대요 그쵸? 하지만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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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만년 할 때 그 만년이 아니에요 자 나이가 많이 차서 인 거예요 자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자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네? 자 뭐가 다른지 봐봐 물에 격한 거 그치? 물이 격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 퇴계의 이왕 선생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마음이 물로 간다 근데 이게 아니다 물이 격한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사물에 있던 리 사물에서 뭐다? 사람의 마음 쪽으로 오게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아까는 마음이 쫓아갔었잖아 그치? 이제는 뭐다? 자 저 사물이 쫓아오게 된다 라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지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라고 돼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야 물에 격한 것이야 그치 않아 본인 생각이 바뀐 거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라고 돼있어요 자 그럼 봐봐 그냥 다가오는 건 아니야 자 내가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다가온다는 것이다 자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 라고 해석을 했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탐구하고자 하면은 따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본가작은 만약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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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또한 인식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또 강조되면 알아서 움직이는 게 돼버리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이 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리자도 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쵸? 자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는 움직이는 거 맞아요 능동성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조건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야지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관점인 거지 그치? 자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의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치? 자 인식 과정이란 건 뭐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인 거지 그치?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탐구를 해야죠 그쵸?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능동적인 건 아니다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의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 주자의 경문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킨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견해는 결국에는 주자랑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발전시켰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 자 일단 이 문제가 또 어려운 이유를 하나 좀 설명을 하자면 발문을 보세요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일단은 퇴계가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 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나에다가 뭐다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나를 가지고 보기를 해석해라 라고 하면은 보기를 있는 내용을 예를 들면은 자 나랑 접점을 찾아내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자 내용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에 있을 수도 있고 보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따 필요하면 제가 찾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선지에 있는 내용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요거 찾는 거 요게 조금 일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자 해볼게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함이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카트 자 이 내용이 보기에 있었나 지문에 있었나 찾아야 되는데 요거 지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첫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만년의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점 정해줍니다 만년이라고 정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는 생각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연결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만년의 퇴계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가 검증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만년의 퇴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이 먼저 다가가면 사물의 리가 어떻게 하나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날리는 거라고 아 요번에는 그러면은 지문에 있는 요 정보를 확인해서 날려주는 거였구나 라는 거지 요번에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보기에 기입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 왜 보기와 지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거 어디서 확인하니 지문에서 확인하는 거야 우리 아까 봤잖아 물이 격하는 게 뭐야 마음이 가면 물이 따라와요 라는 거잖아 그치 자 이 지문에서 확인했어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검증이 들어갈 건데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이 말을 그러면은 퇴계는 어떻게 해석을 한 것이다 아 마음이 있는 곳에 리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리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으로 한정이 돼요 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 거잖아 자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계의 생각 그게 만년의 퇴계의 생각인 거잖아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뭐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가야 되고 마음이 가면 움직이는 겁니다 아 그럼 됐네 그잖아 자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맞고요 자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서 이야기한 네 작용이 있다 뭐에 한해서 네 사람의 마음에 한해서 인거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신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틀렸던 거 한번 접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4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을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해보자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물론 이제 물격을요 네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초년이랑 그 다음에 네 만년이랑 다르죠 근데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만년에 대한 예용이지 그치 자 마음이 사물을 향하면은 그러면은 사물이 어떻게 되는가 리를 보내준다는 얘기거든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네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좀 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이거 검증하러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의 작용이 미묘해서 리가 다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 이라고만 하는가 자 그러면은 리도 작용하고 마음도 둘 다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주자의 말이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말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마음에 한정되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대를 따라서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뭔 거야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사물로 가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얘기에요 하게 되면 사물이 어떻게 해준다? 자 이 미묘함이라는 것도 리를 던져줍니다 그 미묘함의 뜻을 보세요 이 리가 드러난 것이니 마음이 오니까 리를 보여준 것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요거는 뭐랑 부합하는 거야? 만년에 그러니까 자 지문의 내용으로 치면은 우리 봐봐 물에 격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격하는 것이 있잖아 그치?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봤던 건 이건 뭐야? 물이 격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자 마음이 저쪽으로 향해버려요 라고 하버리면은 이건 뭐야? 이거는 초년의 이야기에요 그쵸? 앞쪽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의 작용이 미모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다? 사물의 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만년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조합이 안 됐던 거야 결국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음이 그냥 이쪽으로 그냥 다 쏠려버리면은 그것은 물에 격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리의 작용이 미묘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 자 그래도 보여주면 그러면은 자 리가 따라옵니다 라고 했던 물이 격한다 라는 표현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짝이 안 맞았다 그래서 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찌하건 입문 관련되는 이 세 문제를 풀었는데 네 어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단어 매칭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풀었던 네 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전부 다 네 50% 미칩니다 제대로 푼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치?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그것이 특히 상위권에서는 변별의 포인트였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요번에 이제 고전시가를 볼 건데 고전시가는 솔직히 선생님이 요거 하나 딱 당부 일단 하면서 시작을 할게 뭐냐면은 포맷이 바뀌었단 말이야 포맷이 바뀌었는데 니네가 너무 C를 해석하는 데서 C가는 많이 쓴단 말이야 여기서 과몰입할 필요가 없어 자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설명이 나오고 이건 예시야 그럼 봐 고전시가의 연정 자 연정이 뭐야 사랑이란 말이야 근데 연정이라는 주제랑 달이라는 소재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나오겠구나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상황이랑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능이 열고가 될 거야 근데 봐 먼저 시조에서 달은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한다 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요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달이 배경으로 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뭘 또 해석을 하겠다고 용을 쓰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작품에서는 힘을 최대한 많이 빼주면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야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지 그치 자 달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엊그제 님 여희고 하물며 갱리로다 라고 돼 있어 근데 자 갱리에 있는 건 객지에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달이라고 하는 게 뭘 불러일으킬 것이다 님 여였어 객지에 있어 쓸쓸함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쭉쭉 읽어 나갔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뭘 풀 거냐면 예를 풀 거야 어 자 이거를 니네가 좀 많이 틀렸더라고 자 근데 얘 풀 때 얘 접근하는 게 자세히 생각해봐 A부터 E를 뭐 하는 거야 그냥 찾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A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 이라고 돼 있어 그치 않아 그럼 이제 청각적 심상 찾으러 가는 거야 그치 청각적 심상이 있었나 하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치 자 가는 보니까 청각적 심상이 어 밤중만 지국총 소리 있잖아 청각적 심상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두견이만 우지진다 두견이 울어대는 거 청각적인 심상이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옥적 소리도 있고 막 야 널렸다 널렸어 그치 자 그래서 확인되면 날려줘 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B 이별한 후에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잠 안 와 이거 얘기 어딨냐 이거예요 잠 안 와 잠 안 와가 어딨냐 자 음 잠 못 들어 하로라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있으면 그냥 끝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C 수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건 아 이거를 좀 잘 못 찾았던 것 같더라고 숫자 표현 수에 대한 내용 어딨냐면은 음 야 걸렸어 구만리 이런 거 뭐야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이셔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거 한번 봐봐 내 마음 버려내어 저 달을 맹글고저 내 마음이 투영돼 있는 내상이 달이야 그치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고온님 계신 곳 거대가 비쳐요나버리라 라는 이야기는 뭐다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잘 비춰줄게 내 마음의 깊이를 네 구만리로 표현을 한 거죠 그쵸 여기도 있었고 또 있어 천수 만한 자 수 이런 건 좀 알아도 수 근심수차야 천개의 근심 만한 만개의 한이잖아 그치 이거 내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 맞네 그치 야 그리고 천리 이거 이거 뭐야 이런 거 뭐라고 그러니 진짜 천리야 천리의 꽃같은 꽃같은 우리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도다간다 떠간다 라는 게 뭐겠어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 또 봐봐 지는 날 이것도 시간의 경과인 거잖아 그치 나이는 있어요 자 근데 다는 아무리 봐도 시간의 흐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만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일단 자 얘가 답이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내가 사실 이제 여기서 3번 4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야 3번 있잖아 이런 거는 개념이라고 개념 원견 근경 얘기가 나왔어 그럼 잘 생각해봐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려면 그러면 시각적인 어떤 범주가 다른 대상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원경이란 건 뭐야 전체적 관점 멀리서 본다 자 근경이라는 건 뭐야 자 가까이서 본다 초점화한다 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원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볼게 자 객창에 돋는 달 시각적 대상 그치 두견이만 우지진다 청각적인 거 자 일단 시각적인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원경이다 근경이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판단 안 된다고 왜 자 이 원경 근경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자 일단 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엊그제 엊그제 닌 여의고 하물며 갱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거는 그냥 상황에 대한 정보란 말이야 이거는 감각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밤중만 난간에 의지하여 지는 달 야 돋는 달이나 지는 달이나 그건 뭐야 범위가 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원경과 근경이 없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또 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렴의 빛인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 아 요거에 니네가 또 흔들릴 수 있는데 멀리 오는 이 야 이건 원경 아니에요 청각이잖아 청각 자 일단 시각적으로는 네 주렴의 빛인 달이 있습니다 천수만은 내 어이 자 도둔는다 라고 돼 있는데 근데 봐봐 달이 나의 천수 나의 근심과 많은 근심과 많은 안을 돋는다 자 이거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면적인 거잖아 자 나 마음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천리의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돼 있는데 야 이게 지금 천리의 너머에 있는 님을 묘사하는 거니 아니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민적인 거리감이야 이거는 그냥 자 관념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 여기도 역시 뭐다 원경과 근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치 개념이 부정확하니까 결국에는 네 임의로 그냥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멋대로 그쵸 자 그래서 3만 안되고요 야 그 다음에 4번에서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면 카트 이 내용이 없어요 둘 다 자 고통을 견딘다 라고 하는 정도는 납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봤잖아 내용을 봤을 때 재회를 확신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괴로워하는 말씀만 보여줬는데 그치 그래서 답은 네 우리 2번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 참고로 문학은요 네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술 지문 네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얘는 제가 지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볼 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이제 땡겨올 건데 자 일단은 아 다중 접속 기술이라는 게 자 왜 필요했는가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뭐다? 포인트 혼선 없이 쓰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데 근데 다 같이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중 접속 기술 중에 우리 CDMA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 하위 개념으로 내려간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확산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CDMA 기술이에요 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주는데 참고로 예 예가 길어지면 예 자체가 힘들어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 XOR 연산 XOR라 그러니까 조금 구린데 XOR 그쵸 자 XOR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약간 부담이긴 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봐봐 주어져 있는 게 자 보내야 되는 정보가 1001이고 그 다음에 확산 코드가 1001이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주어져 있어 이런 상태에서 얘네 둘 사이에서 이 연산을 수행한다 XOR 연산을 하는데 네 근데 자 보세요 1001의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100에 각 자릿수와 자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이 된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둘 사이에서 나온 게 요게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야 계산을 왜 하는 거야 계산을 하지마 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1 1 같다 0 자 0 1 다르다 1 이직거리 하는 사람도 있어 계산을 왜 해 규칙만 그냥 알면 되잖아 XOR 연산은 네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인데 여기서 너네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야 12자리 다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은 12자리가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블록을 지어서 결국에는 내 코드가 나온다 그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잘 봐줘야지 수신자는 수신자와 동일한 코드를 쓴답니다 그쵸 그럼 동일한 코드는 뭐야 일빵빵을 쓴다는 거지 그치 일빵빵을 써서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자 얘에 대해서 일빵빵과 같은 자리의 블록으로 구분했는데 자 매칭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연산의 결과가 자 111 혹은 아니면 000 자 1 또는 0으로 수련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는 여기서 또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을 거야 아니지 그렇구나 라고 한 다음에 자 111은 1로 수련되고 빵빵빵은 0으로 수련돼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정보를 읽어냅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뭘 막 계산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도 필요한 것만 다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한편 네 우리 2400MHz 대역은 네 요거는 네 특정한 데에다가 할당을 네 한 게 아니라서 누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또 FHSS 블루투스 기술이랑 관련되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 부분 그냥 여러분들이 쭉쭉 읽었으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실제로 문제에서 풀 때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확산 패턴 쓰는 거 어떻게 쓰느냐 이거거든 어 천일에 있을 때 1 천일에 있을 때 2 3 4 있는 거 자 어떻게 출력하는가 자 요 부분인데 근데 얘들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화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 읽을 때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만약에 너무 지금 막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안 읽어져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아 요거 하는 방법이 나와 있구나 라고 한 다음에 문제 풀 때 다시 봐야 돼 자 이게 잘 안 된다고 막 계속 긴장 더 하면서 여기를 계속 읽어봐야 나오는 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 지금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각각의 천일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에 천일 레지스터로 이동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얘네들이 각각 다 갖고 있는 게 있어 한 칸씩 옆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움직이는데 자 한 칸씩 움직이면 그러면은 이 자리가 비게 되잖아 그 비는 자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비는 자리는 자 요 4번 거랑 3번 거를 XOR 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채워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한 칸씩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이것도 이제 1, 1, 1, 1 레지스터 4개 있으니까 각각이 다 1이었어 그러면은 한 칸씩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처음에 아 1, 1, 1 되겠구나 자 다 해볼 거야 아니지 근데 0은 왜 나올 거야 0은 왜 나오겠니 봐봐 이거 이따 문제풀이란도 관련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보여줘 볼게 레지스터가 레지스터 지금 하나 둘 이렇게 표시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원 투 쓰리 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한다 그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 각각이 다 1, 1, 1, 1 이렇게 돼 있어 한 가씩 밀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 빵구났어 빵구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랑 얘랑 X, all 들어가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사이에서 X, all 하는 거니까 1과 1 사이에서 요거 들어가주면은 그러면 요자리 뭘로 채우겠어 같으면 0인 거거든 그치 같으면 0인 거야 그러면은 봐봐 최초에 지금 일단 제일 처음에 세일이 출력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씩 밀려 한 가씩 밀리면 예를 들면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또 뭘로 채워지겠어 또 0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야 그잖아 요런 원리라고 내가 굳이 다 하진 않을게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에서 또 X, all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채워놓고 한 가씩 미는 거야 그러면은 세 개 네 개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얘기였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자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 했으면 되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기들이 동일한 확산 패턴으로 통신하더라도 페어링이 시간이 다르면 패턴이 같더라도 접속을 한 타이밍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혼선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보자 31번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보자 아 맞아 이것도 정답률이 50%가 또 안 나오잖아 그치 되게 많이 힘들어 했는데 자 일단은 하나씩 한번 해보자 그치 자 A 송신하는 정보가 M자리의 정보일 때 라고 돼있어 자 N자리의 확산 코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 XOR 연산하면은 M 곱하기 N이 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4자리의 정보가 있고 코드가 3자리였었거든 그랬더니 뭐가 나왔었어 12자리 나오는 거 확인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자리마다 얘랑 하나씩 하나씩 다 대응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네 곱하기를 했으면 됐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아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려 한다면 자 그러면 4자리의 블록 자 헷갈리면 안돼 블록이야 블록 그치 자 그럼 봐봐 아까 4자리 정보에 3자리 확산 코드였지 그치 자 12개이지만 블록은 몇 개 있었니 블록은 4개가 나왔었단 말이야 블록으로는 그치 그러면 블록은 뭘 따라가시는 것이냐 우리 자 정보 쪽을 따라가게 된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4개 4개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4자리에 블록 나오는 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아 난 이 3번 손질을 보면 되게 웃기거든 왜 웃기냐면은 내가 이게 문제를 야 나도 이거 문제 딱 받자마자 풀어봤을 거 아니야 이거 풀 때 나의 모습이 생각이라서 웃긴 거야 왜 그러냐면은 봐봐 수신된 신호가 자 요렇게 돼있어 근데 이게 이제 지문에 있던 신호거든 수신 신호야 근데 확산 코드가 010으로 복원하려 한다면 이라고 돼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중이었던 게 뭐냐면은 지문에 요 수신된 신호가 똑같은 건 있는데 근데 코드가 010으로 만든 코드가 아니었어 뭘로 만든 거였냐면은 100으로 만든 거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산 결과가 001 110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야씨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자 왜 엄두가 안 나겠어 이거를 복원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자 XO를 또 한 번 굴려야 되잖아 12번을 할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 1111 0000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수렴이 되는 거니까 수렴되지 않을 건 맞지만 그치? 수렴이 안 될 건 맞는데 야 이거를 내가 난 이런 고민을 했어 설마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만들까?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우스갯소리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봐 계산을 사실은 때려볼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는 좀 이따가 답 없으면 해보자 왜냐면 이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4번을 먼저 본 거예요 4번을 보자고 각 천일 레지스터의 초기값이 0, 1, 1, 0이래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 2, 3, 4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봐 얘가 처음으로 추력되겠지 그치? 얘가 두 번째겠지 자 얘가 세 번째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에 두 번째 나오는 거에 세 번째 나오는 거에 얘잖아 세 번째 시행으로 추력되니까 나 이때 진짜 기분 좋았어 0! 야 무슨 0이야 1인데 틀렸어 답 4번 이러고 그냥 지나갔거든 아 그래서 내가 좀 놀란 거야 왜 놀랬냐면은 이야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3번을 답에서 틀린 사람이 4번을 해서 맞춘 사람만큼 많거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지 도대체 니들이 뭘 못 봤을까 아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아마 선생님 생각이 맞을 거야 분명히 봐봐 확산 코드 010을 제대로 체크 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수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문에는 수렴된다 라는 말이 나와서 야 답은 3번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야 말이 안 되지 왜? 코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결과값이 자 앞이랑 똑같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자 어찌될 것 물론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0이랑 0이랑 있어 그치? 그러면은 같아 0 1이랑 1이랑 있어 같으니까 0 엑소 를 하는 거야 지금 1이랑 0이랑 있어 다르니까 1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물론 저는 끝까지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은 건 똑같다 이거야 해보지 않은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확산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문에 단순하게 수렴된다 라고 써있으니까 수렴되지 않는다 아 이건 무슨 정말 단순한 풀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 자 코드가 바뀐 걸 인식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수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노가다는 네 해볼 친구들은 하셔도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이제 좀 순식간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 요 문제 요것도 요것도 이거 웃깁니다 네 얘도 정답률이 내 50% 밑으로 나와서 내가 좀 놀랐는데 근데 뭐냐면은 니네는 그림만 나오면 쫄아 자꾸 그림만 나오면 쫀단 말이야 자 근데 주파수 도약 확산 망식이야 자 블루투스에서 쓰는 자 방식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면서 서로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피해가면서 쓴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봐봐 기기과 기기는 모두 이게 이제 숫자가 안 났죠 자 1600분의 1초마다 채널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지금에서 맞는 말인데 야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없대 이거 채널 이동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채널 이동을 왜 하는 거야 혼선을 피하면서 탐지하려고 하는 거잖아 야 탐지 안되면 작동 안되는 거야 그잖아 이거 그냥 보면서 그냥 바로 날려버려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 기기 1이랑 기기 2는 모두 자 1MHz의 단위로 형성된 자 79개 이런 숫자가 확인 잘하잖아 니네 채널 중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을 자 보인다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돼있어 자 그러면은 봐봐 79개의 채널 안에서 패턴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무언가를 골라서 진행을 한다 왜? 혼선을 피하려고 그치 저건 맞는 말인 거잖아 자 그 다음에 C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다 하더라도 자 똑같은 패턴인데 근대보다 자 시간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동시간대에 같은 걸 쓰진 않을 거잖아 그치?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 시간만 다르면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D 기기 1과 기기가 동시에 채널 이동을 시작하였지만 자 시작한 건 맞습니다 자 근데 혼선 없이 통신하는 것은 자 뭐가 달라서? 패턴이 달라서다 자 패턴이 다르면 뭐가 다른데? 그러면은 채널 쓰는 게 달라지잖아 그래서 혼선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BCD 해서 답은 5번 네 이건 쉬웠는데 내가 봤을 때 네 괜찮았는데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33번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조금 많이 틀렸었는데 근데 이제 봐봐 기억이랑 니은이 뭐가 뭔지 일단 인지가 돼야 되잖아 기억이 확산 코드고 니은이 확산 패턴이야 자 기억은 수신된 신호를 원래 정보로 복원할 때 아까 봤잖아 일빵빵 자 보낼 때 쓴 거 어떻게 해야 돼? 복원하려면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야 그럼 다 나는 그래서 여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 처음에 풀어볼 때는 뭐냐? 일본은 그냥 갔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봤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5번 선지를 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수신하려는 정보와 검색 신호를 구별해내는 데 사용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봐 수신하려는 정보 자 그 다음에 검색 신호를 구별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자 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기억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기억 기억은 네 확산 코드예요 확산 코드는 뭐하는 데 쓰는 거지 자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와 둘 사이에 x all 그렇죠 연산을 합니다 그죠 x all 연산을 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호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치 자 그걸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 신호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확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 둘 사이에 또 뭐라는 거야 x all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뭘로 바뀌어주는 거야 정보로 바뀌어주는 거잖아 보내려고 했던 정보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하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기억이 수신하려는 정보 얘거든 검색신호 예거 등 둘을 구별하는 데 쓰는 거야 아니지 기억은 뭐 하는 거야 복원 변환하는 데 쓰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 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없이 뭐 느낌으로 그냥 막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랬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어찌될 건 뭐 사실 주요 문항만 진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야 내가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잖아 그러면은 아마 우리 공통과목만 선생님이 한 너댓 시간 찍을걸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럼 니네 이거 보기 힘들잖아 그치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어때 벌써 한 시간 쭉 넘어갔잖아 그치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건데 소득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에서 포언제들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의 이유래 그치 야 그러면은 일단은 가가 뭔지가 감지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가가 뭐냐면은 돌아가서 찾아보자 같이 보자 가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있다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1초당 1600번 막 이동하면서 간대 근데 이건 너무 본질적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앞에서도 나왔잖아 뭐 하려고 혼선을 피하려고 그치 그러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났네 답을 결정해놓고 들어가면 너무 쉬운 건데 니네 자꾸 이거를 따지고 앉아있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가의 이유 자 발문에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바운더리를 다 정해준 거야 조건을 그치 않아 그러면 지문 가서 아 그래 1600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으로 혼선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야 이거는 뭐 사실 나머지 거 다 보지 않을래 어 왜냐면은 그냥 분산이 돼버렸어 어 그래서 매력적인 것도 없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를 답하거나 얘를 답하거나 얘를 답하거나 얘를 답했던 애들은 결국은 뭐야 이거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또 이상한 조합 만들고 했었다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가의 이유 적절해요 적절해요 답 지문에서 찾아내요 그 다음에 걔 대응되는 거 찾아요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쭉 이제 한번 봤는데 보는 날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자 우리의 이제 첫 모의고사였단 말이야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모의고사가 총 이제 공식적인 것만 다섯 번이 넘어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꽤 많이 풀면서 3학년 기간 혹은 아니면 애수기간을 보내게 될 건데 근데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복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라고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그냥 요 풀어본 것만 가지고 그냥 아 나 몇 등급이구나 몇 점이구나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은 현재 나의 실력만 꺼내놓고 그걸로 그냥 그거 확인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네 이거 왜 봤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참고하려고 봤던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두세요 내가 고쳐야 되는 점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번 모의고사 보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봐 봐 그러면 그건 도움이 엄청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